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오늘 터크칼슨에 대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팍스 뉴스가 터크칼슨을 해고하고 나서요. 모기업 시총 5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5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모기업이 팍스코올퍼레이션 시가총액 5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 회고가 된 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팍스 뉴스가 투포기 업체인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우리 돈으로 1조 원 배상하기로 하고 며칠 후에 터크칼슨 잘랐죠. 미국 명예훼손 사건 중 역대 최고 규모의 배상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터크칼슨이 터크칼슨 투나잇을 2016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광고 전문지 애드위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고 광고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5세에서 49세 이런 시청자들을 엄청나게 끌어온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터크칼슨 자르고 나서 모기업 시총이 5억 달러 증발했다. 하는 건데요. 터크칼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질문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질문을 받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터크칼슨이 최근에 2024년에 민주당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투표를 할 기회를 없애버리려고 할 것이다.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쟁을 하면서 선거가 없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트럼프를 암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동안 터크칼슨은 바이든 패밀리가 미국을 중국과 우크라이나에 팔아왔다.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에너지 컴퍼니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왔다. 이거 터크칼슨이 계속 폭로를 해왔죠. 이런 터크칼슨의 이야기. 그런데 이번에는 터크칼슨은 감옥에 있는 위킬릭스 창시자 줄리안 어산지를 방문했습니다. 위킬릭스. 줄리안 어산지는 지금 영국 감옥에 있는데 최종 항소가 실패할 경우에 미국으로 송환될 거고요. 미국으로 송환되면 17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터크칼슨은 줄리안 어산지를 이렇게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게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밀 자료를 다루는 다른 언론인과 출판사에게 비참한 설례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리안 어산지가 그동안 많은 비밀을 폭로했잖아요. 저도 이번에 조금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정부의 비밀을 폭로한 게 아니다. I exposed government crimes. 정부의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고 메건 켈리라는 진행자가 방송에서 줄리안 어산지한테 아니 위킬릭스는 왜 트럼프에 관련된 더러운 얘기는 폭로를 안 하냐? 이랬더니 어산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There isn't any.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터커 칼슨이 그동안 public enemy number one, 공공의 적 1위였는데 왜? Because he tells the truth.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터커 칼슨이 심지어 딥스테이트의 발을 밟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역부족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발을 밟고 있는 사람이 터커 칼슨이다. 라고 하는데요. 터커 칼슨이 줄리안 어산지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 보니 이 여자분이 줄리안 어산지 부인이에요. 줄리안 어산지는 71년생이고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위킬릭스 최고 책임자이고 멜버른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네요. 위킬릭스는 내부 고발자 웹사이트잖아요. 유명해진 게 언제냐 하면 2010년에 위킬릭스에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급 수배 대상이 됐죠.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미국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올렸다. 그래서 1급 수배 대상이 되고 나서 2012년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2019년 4월에 영국 경찰에 체포가 돼서 지금 영국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산지에 대한 평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박해받는 혁명가라고까지도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산지가요. 2010년에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에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어요. 원래는 타임즈가 2010년 올해의 인물의 어산지를 선정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가지고 그 해에 페이스북을 마크 주크버그에 1위를 내줬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르몽드지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을 딱 했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비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가장 큰 문제가 관련 정보원들이 신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외교부 문건, 미국 외교부 문건 공개 당시에 언론들이 어산지를 말려서 편집해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수많은 취재원들의 신분이 다 밝혀졌을 거다. 그런데 줄리안 어산지는 2차 공개 당시에 무편집 공개를 해서 기어코 이 취재원들의 신분을 다 노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도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 감옥에 있는데 미국에 송환되면 최대 175년형을 받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가 호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호주의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을 찾아가서요. 위킬릭스 어산지 석방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호주 총리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어산지는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산지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석방을 촉구했다. 호주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서 영국에서 수강 중인 위킬릭스 설립자 어산지 석방을 촉구했다. 호주 ABC 방송에도 보면요. 호주 의원 6명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산지의 미국 인도 시도를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호주인들은 어산지가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며 기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 법무부 건물 밖에서는 어산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호주 시민인 어산지에 대한 기소와 투옥이 종료되어야 된다. 호주 여야 상원의원 63명이 성명을 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산지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호주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진행 중인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다. 그런데 줄리안 어산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폭로된다면 워싱턴의 98%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네요. If journalism is good. Journalism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It is controversial by its nature. 특성상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미국 법무부는 2019년에 방처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송환 요청을 했고요.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터크 칼슨이 어산지를 만나고 간 겁니다. 만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어산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목적은 Endless war.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Not a successful war.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검열이 밝히는 게 뭐냐. What does censorship reveal? It reveals fear. 공포를 밝혀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크 칼슨은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옳았고 워싱턴이 틀렸다. 무엇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and the war in Ukraine.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 워싱턴이 틀렸고 트럼프가 맞았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최근에 터크 칼슨이 자신의 새로운 미디어 컴퍼니에 대해서 15밀리언 달러 투자를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로부터 받았냐. Anti-work venture capital로부터 15밀리언 달러 받았다는 거예요. 워크랑 상관없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터크 칼슨이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정말 놀라운 거 밝혔죠. 조지 플로이드 죽음의 원인이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아니고 펜타닐이다. 펜타닐이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쓴 medical document 보면 그 목이나 이런데 어떤 사인이 될 만한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치사량의 펜타닐이 발견됐다. 이게 의사의 소견 다큐먼트에 적혀있는 걸 터크 칼슨이 입술을 내서 보도를 했죠.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에 BLM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조지 플로이드 죽음의 원인이 펜타닐이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스토커 칼슨이 이런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 소견서 여기 보시면 목이나 이런데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상처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펜타닐은 치사량이라는 거예요. 리셀 도우스 치사량의 펜타닐이 몸속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가 조지 플로이드 died from fentanyl overdose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한 거지 경찰관이 목을 눌러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 medical court record 법원에 제출한 이 medical reco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폭로를 한 터커 칼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에는 no life-threatening injuries 목에는 사망에 이르기에 할 만한 그런 인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lethal amounts of fentanyl 발견됐다 라는 거죠. 그런데 조지 플로이드 이 family는요 얼마를 받았냐 미니아폴리스로부터 federal lose 돼가지고 얼마를 받았냐 이게 얼마죠 2700만 달러 받았습니다. 2700만 달러를 미니아폴리스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가족들이 자 이런 상황 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놀라운 놀라운 거죠. 터커 칼슨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두 가지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are both finally coming to an end 그런데 둘 다 끝나가고 있다 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런 미국에서 시장선거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voting machine 이런 게 flipping vote 공화당에 투표했는데 민주당표로 나온다든지 이런 flipping vote가 나와서 펜실베니아에서 이 voting machine이 셧다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우편함에 ballot stuffing 이라고 하죠. 우편 투표지를 한 사람이 수십 장씩 갖다 놨는 그래서 drop box stuffing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커네리컷에서는 법원 판사가 자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다시 하라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터크 칼슨은 electronic voting machine 그만 써라 종이 투표 모든 선거에서 종이 투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voting machine 금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터크 칼슨입니다. 그래서 줄리안 어산지도 만들고 지금 터크 칼슨 활력이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